후배의 상담을 들어주다가 여자친구가 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본인이 잘못된 거 불련을 했잖아 그 친구가 좋았잖아 내가 볼 땐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건 실수가 아닌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갑자기 짜증이 빵 날라 그래 네? 짜증이 막 올라 정함이요? 삼재를 톡톡히 치르겠는데 잠시만 청할게요 본인이 지금 모든 것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망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하셨죠? 가정에 문제가 생겨라 그리고 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안 겪어도 되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받아야 돼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사실 최근에 조금 황당한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신청하게 된 건데 황당 결혼한 지 10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10년 됐거든요 애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육아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과장이고 밑에 대리로 일하고 있는 남자 직원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연락을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제가 갑자기 조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후배의 상담을 들어주다가 여자친구가 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너무 난감해서 제 남편한테랑 회사에다가 막 이렇게 꼰지르겠다 제가 뭐 불륜녀다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 이 여자친구가 저한테 협박을 해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본인이 잘못된 거 불륜을 했잖아 네? 이 후배라는 사람하고 본인이 불륜을 했잖아 아니요 저는 불륜을 하지 않았어요 불륜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은 가정에 있는 사람이야 네 가정에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건 불륜인 거지 아니 후배가 상담을 요청했고 응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편해진 건 있었어요 그거를 오해하고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지금 여자친구가 협박을 하니까 지금 남자 후배라는 친구는 그 여자친구한테 본인하고 같이 잠자리 했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본인 그렇게 안 했어요? 불륜이세요? 그러니까 불륜인 거지 그 잠자리도 응 사실 그 친구가 술 사달라고 응 저한테 몇 번을 얘기를 해가지고 응 두 번 술을 먹게 됐었고 응 그 당시에만 해도 둘이 헤어지는 상태였어요 응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난감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쩌다 내가 술을 먹고 실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괜히 오지랖으로 좀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근데 X씨가 알아야 될 거는 오지랖으로 도와줘도 그 친구가 좋았잖아 몰라 X씨 실수라는 거는 한 번일 때 실수야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건 실수가 아닌 거지 여보세요 X씨 네 본인은 지금 나한테 도움을 요하려고 왔다면 남 탓을 하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나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가정은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그러니 제가 저희 신랑한테 혹은 이 상황이 불거지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여자친구라는 그 아이가 더 이상 들뛰고 날뛰지 않고 잠잠하게끔 도와주실 수 없나 이렇게 와야지 저도 너무 억울하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억울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제 남편 귀에 이 얘기가 들어갈까요? 책임 전가 본인이 안 해야 돼요 그 친구한테든 어떤 상황이든 마무리를 짓고 매듭을 지어야지 그래야 신랑은 귀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건 급선무예요 금방 들어가 본인은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3대를 본인이 혹독하게 겪고 있다고 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그 친구가 왜 좋다고 해도 그 정도도 컨트롤 못하나? 상사가 아니 제가 다 거부했죠 처음에도 중요한 건 결과예요 거부를 하면 뭐하냐고 결과는 본인이 함께 어쨌든 하하호호했잖아 지금 이미 망신구설 집안의 신랑한테 문제가 생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건 다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여기서 정말 정직하고 매끄럽게 매너있게 본인이 여기 차신을 못하면 이 모든 부분들을 본인이 다 안아야 돼요 회사에서 문제에 약이 되는 건 또 시간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자 후배라는 분하고 그 여자라는 그 친구인지 누군지 안철호 그 얘기를 해야지 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위로를 해줬다 위로를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있었다 이 놈들 얘기해 주워 담을 건 주워 담아야지 본인은 본인이 만들어놓은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줄 알아야지 제가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솔직히 떳떳합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할 자신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는 건 어려워 불가능해 케이 물으면 다 얘기해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 그러니 본인이 지금 이 며칠 상간에 본인이 놓치면 안 돼 다리 바뀌고 넘어가 버리면 신랑 아는 부분은 금방이야 이번 달 이번 달 근데 왜 이런 짓을 왜 한 거야 도대체 미쳐도 왜 미친 거지 미친 거죠 진짜 한여만 더 궁금해서 제 가정을 지키고 싶거든요 저는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고 잠깐 지금 이번에 이 사태로 제가 난감해진 건데 혹시 이혼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본인 손에 달려있어요 근데 도대체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한테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려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주는 게 틀리길 바라 바라는데 물을게요 본인은 지금 이렇게 부적절하게 이런 인연을 만든 게 이 친구가 처음이 아니에요 맞죠? 이게 제가 의도하고 혹시 이 대목에서는 혹시가 네 선생님 끝 부연 설명이 길어진다는 건 본인이 스스로 그걸 알고 있는데도 나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뭐 술자리나 이렇게 막 대접하는 자리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남편도 사실 없진 않아요 제가 어쩌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아니까 저도 넘긴 것처럼 그렇지 지금도 똑같잖아 본인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건 본인이 이런 생활을 더 이상 그만하고 어떤 얘기도 들어주더라도 선을 넘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어 그럼 이거 잘못된 거지 마지막으로 본인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예요 신랑을 떠나서 아이한테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한치에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싶으니깐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거죠 안 되고 싶었으면 요번처럼 이렇게 된 거 하지 말아야지 본인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하면 안 돼요 망신이에요 망신 미안한데요 제가 지금 짚은 게 한계 두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얘기를 하면 수X가 멘붕이 온이라니까 너무 창피할 거 같아 내가 그만할게요 그만하세요 정확하게 내가 본인한테 짚고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예요 망신이에요 아이한테 부끄러운 엄마 대신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